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35회 중개사법 교재가 두 종류 있어요. 먼저 중개사법 합격서 요약집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문제집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통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에 잘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 과목, 민법인 과목, 중개사법 구분에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중개사법 좀비기출득강 기본편 제4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기초문제는 좀비추는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초문제는 계속 반복반복하셔야 안전하고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실명법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명인치사 약점 효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볍액액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인치사 약점하고, 신탁자 갑에서 수탁자 의락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약점과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서 명인치사 약점, 약점은 원칙 다 무효, 무효가 됩니다. 2항, 명인치사 약점에 따른 등기, 등기를 이루어진 부동산 물건 변동도 다 무효가 됩니다. 1항, 2항은 약점, 무효, 등기, 무효죠. 3항, 1항, 2항, 무효, 약점,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 앞에 선이 없죠. 선이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칙입니다. 이런 민법에서 비통착사강은 선이 3자만 보호되죠. 여기 무효는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칙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약점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 무효 가지고 선이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죠. 악의 3자도 보호됩니다. 그런데 예외 특례가 있죠. 종종이 종종 외우자에게 명인히 타가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는 X예요. 사실혼이 뭐죠? 첩이 아니죠? 첩이 아닙니다. 사실혼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혼인신고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럼 사실혼는 무효예요? 법률은, 법률은 배우자만 보호됩니다. 그 다음 종교단체의 명의로 산화조직이 등기했을 때 이 세 경우가 언제나 유효가 아니죠. 탈법탈세 등 법령의 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비역 엑스라무동산에서 을간 명인신탁하고 을앞으로 등기를 돌렸습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왜 무효죠? 원칙 무효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간의, 여기 예외적인 말이 없죠? 갑과 을간의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이런 말 안 나왔죠? 그럼 다 원칙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을이 갑을 피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명포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의학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병은 4조 3항 특치기호에서 100으로 바뀌어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만 만약에 제3자평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하다면서요, 그때는 부동산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효가 되죠? 적극하다면서요, 적극하다면서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명인시탁 유형으로 먼저 이자간, 양자간을 보겠습니다. 양자간은 원칙탁 무효잖아요? 원칙 무효를 보겠습니다. 갑역에 액세가 있는데, 을간, 명인시탁 약정하고 을앞으로 등기를 돌렸습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왜 무효죠? 여기 써놨으니까. 원칙 무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간에 예외적인 말이 없죠. 갑과 을간에 종중배우자, 종계단체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원칙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 됩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돌려줘야 돼요. 그럼 안 돌려주네요. 갑은 명인시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 거죠? 이 해제와 해지는 유효, 유효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약정이 무효라 애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이 물권자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즉 방해 배제 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못해요. 근데 을이 말소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아기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실명과 사조 사망에 따라서 아기의 삼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무효형이잖아요. 그래도 병은 사조 사망에 따라서 아기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이자관 양자관에서 예외적 유효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앞으로 명인시탁하고 등기를 빼돌렸는데 이때는 유효랍니다. 뭐 뜰 때 유효일까요? 종종이 정원회계에 있거나 법률상 배우자 이런 경우 그리고 탈법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애야 되죠. 그때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부동산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을은 명인시탁 받아서 소유자 아닙니다. 근데 을등기 유효자로 어? 그럼 을도 소유자네요? 그럼 이게 뭐야? 갑도 소유자, 을도 소유자? 그래서 이때 유효일 때 우리 법원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로 나눕니다. 아까 무효일 때는 나누지 않아요. 아까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 소유자인데 이게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그럼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을이 내 것이 아니라 명인시탁 받았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갑과 을관이는 간만 소유자입니다. 근데 대외적, 제3자가 나타나면 을등기 유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것 두 개를 명확히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지금 갑과 을만이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 갑. 갑과 을은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네요. 그럼 갑은 이제는 명인시탁 약점 해지일 이후로 등기말서 총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해지할 수 있죠? 유효일 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갑을 피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채색합니다. 병이 왜 소유권 채색할까요? 아까 사주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사주사망은 무효를 때 써먹는 특칙이라 필요 없습니다. 이거 유효거든요. 을 등기가 유효하면 백입니다. 금평은 백을 승기 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압골리 백 그대로 승기 받습니다. 그래서 병은 민법 기본 이론상 유효하게 소유권 채색하고 이 사주사망 무효일 때 써먹는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번에 정의 을 등기를 위조해서 정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효 등기 말소 누가 해야 될까요? 을맛.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예요. 을만 말소 총괄하거나 을만 진정 명의 회복으로 잊어놓은 게 총괄 수 있습니다. 갑은 직접 못해요. 갑은 소유자 아니죠. 직접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에서는 가능하지만 갑이 직접 말소 못합니다. 담비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합니다. 그럼 누가 쫓아내야 돼요? 을만.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 을만 물권적 판환 총괄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 직접 못합니다. 대신 갑은 을을 대위에서는 판환 총괄 수 있지만 직접 못합니다. 갑과 을만이 있으면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이렇게 병, 정, 무 제3자에게 누구 소유죠? 을만 소유자. 이 두 개를 명확히 나누세요. 그 다음 이제 3자가 갈까요? 3자가는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등기명의신탁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중간생략형을 해요. 그럼 이건 등기가 중이에요. 이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걸 말하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한 겁니다. 즉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합니다. 갑이 부탁해요. 내가 부동산 사면 을 네 앞으로 등기하자고 부탁해서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3자간에서는 누가 매매하는가? 잘 보세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해요. 병, 부동산을 갑이 매매하죠. 돈도 갑이죠.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를 앞으로 넘깁니다.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모든 걸 신탁자가 다했단 말이죠. 매매는 유효지만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왜 무효입니까? 자, 갑과 을, 신탁자, 수탁자 간의 종중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건 집단 무효, 무효가 되죠. 그럼 수탁자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매도인 병, 매도인 병이 소유자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병, 병인 물권자가 말소해야 돼요. 법적으로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으니까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가 을 앞으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그럼 이때 갑은 을에게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직접 못해요. 아까 을 등기 무효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자 소유자 병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가 유효이니까 을은 병을 대비해서 말소해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판안을 원인으로 뭔가 청구할 수도 없어요. 을 등기 무효죠. 그 을은 부당이득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어떤 청구도 못합니다. 부당이득 판안을 청구도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 못합니다. 갑은 병을 대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말소되기 전에 제3자 청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등은 악이라도 유효죠. 왜 그러죠? 아까 4죠. 3학. 이 무효는 선의 악이 3자에게 대항 못하죠.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이 특징에 따라서 제3자는 악이라도 100으로 소유권 지들갑니다.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이건 3자 간 등기인 명의탁이죠. 그럼 3자라 자 당사자가 3명이에요. 당사자가 3명입니다. 3자가 아니니까. 그럼 갑을 병을 어떻게 바꾸든. 갑을 병을 어떻게 바꾸든. 3명이 당사자죠. 그럼 제3자는 무조건 정입니다. 제3자가 정이에요. 다시 당사자가 3명이에요. 3자 간. 당사자 3명이라 갑을 병을 어떻게 바꾸든. 또 제3자는 정이고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 하시면 돼요. 제3자가 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제3자가 병이 아닙니다. 그럼 기축문제지 199표 주세요. 갑은 을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적용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경관에 명인시장 나왔죠. 그럼 이게 명인시장 문제죠. 그 문제를 다시 읽어요. 자 항상 소유자. 을 소유 부동산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럼 누가 매매했죠. 갑 동그라미 치고 매매계약 동그라미. 그러면 소유자가 을이고 갑이 매매했죠. 그럼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경관에 명인시장 약정에 따라 병명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전등기 동그라미 쳐요. 하였다까지. 자 그럼 잘 보세요. 당사자가 세 명이죠. 그럼 누가 매매계약이겠죠. 갑. 갑은 명인신탁자죠. 그럼 신탁자가 매매계약 모든 걸 다하고 수탁자 병에게는 등기만 맞기로 해서. 이게 삼자가 등기명인신탁이죠. 등기명인신탁.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 무효죠. 그럼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입밖에 없어요. 매도인 대입. 을. 을 대입밖에 없습니다. 신탁자 갑은 수탁자 병에게 어떤 청구도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계약이 아니라 삼자간 등기명인신탁. 다원칙타모예라 평등기무효입니다. 그럼 수탁자 병.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이 아니라 매도인 을 소유자 을 을에게 돌아오죠. 4번 갑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소유권 잊어낸 게 청구할 수 있죠. 매매는 암호가로서 유효니까 맞이했습니다. 5번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병은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판은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서 얻은 부당이득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도 보세요. 갑은 을과 소유자 동그라미. 을 소유 액세 부동산 동그라미 쳐요. 매매계약 동그라미. 그럼 을과 누가 매매했죠. 앞에 갑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 친구 병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매도인 을로부터 병명의 동그라미 이전 등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을인데 을과 누가 매매했죠. 갑. 그럼 신탁자 갑이 매매계약 모든 걸 다하고 수탁자 병에게는 등기만 맡겨서 이게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자 옳은거에요.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지비면탈, 법령상 제한해피 목적을 하지 않은 경우 약정 등기 유효 틀렸죠. 갑과 병이 무슨 종중 배우자 아니죠. 친구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병이 병이 수탁자죠. 수탁자와의 액세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 관계에서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명의신탁에서 횡령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판례가 바뀌어서 명의신탁에서 횡령죄는 어떤 경우든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수탁자 병은 신탁자 갑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보관자도 아니다. 그럼 재물보관자가 아니니까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귿. 갑과 을 사이 매매는 유효죠.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리을. 병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무효. 그래서 병이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대금상당 부당이 될 뻔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날짜 필요 없죠. 갑과 을은 이제 소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갑 소유의 엑셉토지네요. 매매계각 동그라미. 갑. 갑과 누가 매매했죠. 을 동그라미. 을. 소유자가 갑입니다. 매도인. 을과 병은 농지법 필요 없는 말이죠. 농지법상 뭐뭐 하기 위해서. 명의시사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 소유자 갑은 을. 을 요구에 따라 신탁자. 병명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전 등이 동그라미 치입니다. 이제는 소유자가 갑이고. 을. 신탁자 을이 매매계각 다 했죠. 그런데 병에게 등기만 맡겨서 이게 등기명의 신탁이죠. 옳은 걸 물어봤어요. 1번. 소유자 갑과 수탁자 평. 병명이 등기 무효죠. 무효. ㄴ. ㄹ. 을. 신탁자 을은 병.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에 부당이득하나 행사할 수 없죠. 수탁자 평 등기 무효라 평은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총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등기명의 신탁이 무효죠. 말소 방법은 매도인 대의밖에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인 갑을 대비해서 병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 총괄 수 있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이제 개공이 의뢰인에게 실명포 설명 옳은 거 옳은 거예요. 이제 기억이 상호 명의 신탁이죠. 부동산 유치업력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고 이 상호 명의 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그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상관없어요. 무효 아닙니다.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다음 가로 쳐 보세요. 가로. 조세포탈, 강제평면탈, 법령상 제한, 회폐를 목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그럼 유효 맞았죠. ㄷ. 명의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 등기인 명의 신탁이 무효인 경우 그럼 등기 말소 방법은 매도인태위예요.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태위에서 매도인태위에서 명의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총각이 있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중개사법 이론강이 이미 마쳤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고 기출문제 풀다가 잘 모르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 민법기출문제랑 중개사법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동시에 하신 분들은